데이터 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표는 표 형태로 작성된 부분에 하나의 수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표 1번 결과 시트를 잠깐 살펴보신다면 판매가, 판매량, 판매총액은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으로 계산되어 있고요. 생산 원가는 판매가 곱하기 0.25 곱하기 판매량이라고 계산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영업이익은 매출총액에서 생산 원가와 임대료와 인건비의 합기를 구해서 빼주면 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수식을 여기에 똑같이 적용한 다음에 데이터 표에 교차하는 부분에 똑같이 적용한 다음에 판매량이 현재는 3천이지만 2천부터 4천까지 달라졌을 때 판매가가 현재는 16,000이지만 13,000부터 18,000까지 값이 달라졌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는지를 하나의 표 형태로 값을 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데이터 표 1번 예제를 클릭하시고요. 먼저 행과 열이 교차하는 셀에 입쪽에 구해져 있는 영업이익식을 수식을 복사하는 방법 또는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B8셀을 선택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가시면 계산이 되어 있는 는 B4 빼기 썸 학계를 통해서 구해진 값을 빼겠습니다. 라는 수식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가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나서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수식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ESG를 한번 누르시면 조금 전에 선택한 셀이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 B14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인 내용만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기 하시면 이렇게 수식을 붙여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요. B8셀의 수식을 이렇게 범위 정한 다음에 컨트롤 C 누르고 여기 B14에다 붙여 넣어야지 라고 하면 이렇게 는 B14로 바뀝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실습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수식을 범위 정한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후에는 키보드 왼쪽 상단에 있는 ESG를 눌러서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 B14에 오셔서 컨트롤 V 합니다. 컨트롤 V 하셨다면 이제 수식은 작성해 놓으셨고요. 범위를 B14부터 G20셀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 표를 선택하시고요. 행에 입력된 셀은 어디에다가 적용해서 계산하시겠습니까? 행이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된 판매량을 말하는데 판매량은 계산할 때 B3셀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열 입력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판매가는 열의 이렇게 열 단위로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판매가는 P2셀 판매가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판매량과 판매가의 값의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이 하나의 표 형태로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표 2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과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투자금이 있고요. 투자 기간이 있고요. 수익률이 있고요. 수익금을 구해놨습니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수익금이 현재는 5%인데 1%부터 10% 값의 값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 투자 기간이 현재 3년인데 1년부터 10년까지 값의 변화가 있다면 수익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표 형태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표 2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앞에서는 수식을 이렇게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ESC 누르시고요. 컨트롤 V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C10부터 H20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표 형태로 우리가 작성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행 입력 셀은 행에 입력된 데이터 10행에 입력된 데이터죠. 수익률은 계산할 때 C4셀의 값을 적용하겠습니다. 열 입력 셀은 투자 기간입니다. 투자 기간은 C3셀의 데이터를 넣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잘못됐을 땐 범위 정해서 지우시면 되고요. 수식을 복사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이거 복사 컨트롤 C 누른 다음 ESC 컨트롤 V 하시면 되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 데이터 수식을 연결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행과 열이 교체하는 부분에 C10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는 등호 넣으신 다음 C5셀에 있는 수식을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는 C5셀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똑같이 수익금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행은 수익률, 열은 기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데이터 표 3번 예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이 있습니다. 연, 이율, 그 다음 기간이고요. 월 상한액이 계산되어 있고요. 현재 이자가 6%인데 4%부터 7%까지 값의 변화가 있다면 월 상한액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앞이 이제와 다르게 앞에는 행과 열의 값의 변화를 가지고 표 형태로 작성했다면 현재 3번 예제에서는 열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자율만을 가지고 표 형태로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교차하는 부분에 데이터 수식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표가 하나의 열이나 하나의 행이라면 값을 표시한 위치 맨 첫 번째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G5셀에다가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표 3번 예제 시트 클릭하시고요. C6셀의 수식을 범위 정한 다음 컨트롤 C, ESC 한번 눌렀다가 상한 금액을 표시할 첫 번째 위치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범위는 동일하게 F5부터 G12까지 범위를 지정하십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자율은 10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10 입력셀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자율은 어디에 적용할 거냐면 C4셀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C4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C4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상한 금액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표 살펴보셨습니다.